아, 눈이 낭! Do you want to build up so bad? 피디님, 나 잡아봐라! 아니, 저기요, 피디님! 저 잡아봅시다니까요. 부른데? 아, 잡아봅시다. 한 번 잡아주세요. 나 잡아봅시다. 여자도 행복해요. 확실히 눈이 오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. 어? 근데 눈이 차갑지는 않은데 금방 녹네? 내 손이 뜨거운가? 아, 이거 너무 빨리 녹아서 너무 아쉬운데? 사실 이제 밑에 쌓이는 눈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산화되는 그런 성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연출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눈이 아니라서 차갑지 않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인공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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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눈에는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는 작은 방울을 분사시켜서 얼려가지고 만드는 인공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. 스프레이로 해서 하는 인공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밴더 브라더스 같은 영화에 보면은 눈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눈을 인공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 타입의 인공룬도 있고 연극 같은 데 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연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인공룬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짜잔! 짜잔! 여러분 겨울이에요! 너무 과하게 뿌렸나요? 자 제가 오늘은 엘사로 변신을 했는데요. 엘사가 아니라 읍사죠? 읍사로 변신을 했는데요. 읍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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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불사! 읍사로 변신을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이 베이킹소다와 린스를 이용해서 한번 인공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베이킹소다는 3 그리고 린스는 1 자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. 우와! 진짜 눈 같죠? 어? 진짜 눈 같지 않아요? 두 번째 인공문은 바로 설탕과 소금을 이용한 인공문입니다. 그냥 됐다 싶은 만큼 섞어 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제가 읍사로 변신하느냐고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용 장갑인가봐요. 잘 안보... 에잇! 소금 설탕 눈 특징은 약간 눈에 결정 모양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눈이네. 아 예뻐. 근데 자꾸 섞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소금하고 설탕이잖아요?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? 맛이 어떨까 좀 궁금한데 이게 진짜 진정한 단짠이잖아요. 제가 단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달다가 짜다가 다시 달고 또 짜다가 또 달고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? 네! 한번 드셔보세요. 황금비율이에요. 설탕이 짜네. 설탕이 짠 맛이에요.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분자 흡수체 가루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. 자 한 과분... 저게 기저귀 속에 들어가는 성분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흡수체를 다 붓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광암하게 부어보겠습니다. 와 진짜 눈처럼 됐네. 예쁘다. 저거 차갑지는 않아요? 좀 차갑습니다. 좀 차갑습니다. 훨씬 더 눈 같아요. 이거는 진짜 눈 같다 이게. 이거 느낌도 되게 눈 같거든요. 고흡수성 수직이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은 이게 팽창을 하면서 눈 모양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. 여기는 미끈미끈한 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끈미끈한 성질도 갖고 있어요. 실제 이제 실내 스키장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인공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눈이 완성됐습니다. 하늘에서 눈 자 1번 2번 3번 어떤 게 소금, 설탕으로 만든 눈일 것 같으세요? 자,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공눈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는 인공눈을 만들어 보면서 일은 첫눈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지금 앞에 진짜 눈처럼 보이는 가짜눈들이 지금 있어요 말씀드린 순간 잠시만요 임민지 님께서 내신형 할 때 입는 거 아닌가요? 어디서 봤다 했어 그래, 내신형으로 내가 엘사입니다, 엘사 엘사예요, 엘사라고요 엘사예요, 엘사 이걸 캐치하시네 엘사예요 자, 우리 엘사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, 이게 각각 이 세 가지 인공료들 중에 잘 뭉쳐지는 눈이 있어요 진짜 실제 눈처럼? 네, 이제 잘 뭉쳐지는 눈을 고르시는 분이 이제 던지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던져요? 바로 못 맞춘 사람의 얼굴에다가 얼굴에다가 아, 진짜? 잘 뭉쳐지는 걸 고르는 거예요? 잘 뭉쳐지는 걸 고르세요? 다 같이 골라봅시다, 그러면 자, 골라볼게요 하나, 둘, 셋 이거 뽑으신 분 손 드세요, 이거 뽑으신 분 찬희, 일본과학, 선생님, 저 그리고 빅민은? 이거 다들 실수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, 도읍지?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빅민한테 우리가 뭉쳐서 던지면 되고 네, 맞아요 빅민이 이기면 우리가 다, 빅민이 우리 네명한테 다 던지면 네, 한 명씩 오케이, 오케이 뭉쳐봅시다 이거 고르신 분은 없는 거죠? 이거 이거 소금 설탕 소금 설탕 에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이거는 딱 봐도 소금 설탕이죠? 아, 이거 안 돼, 안 돼 소금 설탕이기 때문에 뭉쳐지진 않아요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, 단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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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짠 어, 내 눈, 내 눈, 이거, 이거 내 눈 진짜 짜고 달고 짜고 달해 이거 한 번 뭉쳐볼게요 내 눈, 제발 내 눈아! 안 뭉쳐진다 뭉쳐지는 거 같은데, 어느 정도는 아니야,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뭐야 이걸 한 번 뭉쳐볼게요 제발 이거야, 이거 뭉쳐져 이거 뭐야 안 돼 제발 이거야, 이거 뭉쳐져 제발 이거 뭐야 안 돼 뭐야 하지만 이거네 아, 미래봐 이게 엄청 잘못된다 이게 제대로네, 이게 제대로네 이게 진짜 어, 이게 제대로네 이게 진짜 잘 뭉쳐져요 이게 린스죠? 아니, 이것도 잘 뭉쳐져요, 이거 이거는 지금 흠이 워낙 많은 거 같아요 흠은 흡수된 게 그런데 잘 부셔져요 이거는 뭉쳐진다기보다는 되게 부서져, 부서져 부서진다, 금방 이렇게 해서 빅민 벌칙 당첨됐습니다 안 맞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부서져요 그렇죠? 자, 빅민님 이리로 오시죠 빅민 우리 프로그램의 몸빵 빅민 어, 귀엽네 당첨 오, 귀여워 귀엽당 아아 자, 빅민 눈 감아요 게임 갑니다 입은 꼭 하나, 둘, 셋 하면 던질게요 하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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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빗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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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스타킹으로 당한 게 있지 하하하하 사람이 작업자득이라고? 어, 불구입 자, 던집니다 눈 깡깡까 봐 들어가면 안 된다 ins우 나? 아, 실패! 손에 붙어가지고 눈 손에 붙어가지고 저는 강도보다는 정확도로 오, 정확도 얼굴 아직 깨끗한 거 같아가지고 눈 감으세요 이것도 기분 나쁜데 오, 속으로 넣었어, 이거 와, 말도 안 돼! 어떻게 했어, 이거? 와, 빅민 좋겠다, 옷에서 린트 냄새 나고서 저는 그냥 아줌마니까 양으로 할게요 양으로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위험이한테 어떻게 해? 어떻게 해, 어떻게 도읍진 안 해, 도읍진 안 해? 해야지, 도읍진 해야지 엘사, 엘사니까 해야지 제가 또 에임이 좋기 때문에 빅민 맞힐 것 같은데? 어? 으아! 어? 팔이 내지 않는다 아, 흥미로워 빅민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, 빅민! 빅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